아, 뭔 죄를 찾길래요? 흑산도 과정하시까? 이 양반은 말이요, 대역 죄인인디?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? 미... 상냥! 겁나게 고맙소. 나한테 까감하네.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냐.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, 형님.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해봐라. 내 공부 시간이야, 이놈아. 정대야! 저건 짱동원니. 눈꼬림 갖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요? 철모고 어떠냐? 마이도 잡았다! 미역말리도 세금, 김말리도 세금! 짜잔한 것까지 다 세겨누며, 형님, 어떻게 섬어요?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요!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우라 했는디! 왜 노멸에 나서서 기가 달래요! 아이고! 계속하고, 폭치게 살라고요!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. 인자 지도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.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. 임금 품에 틀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 너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말한 성냥이 영원양 요건이 된가 이놈아 선상님 선상님께 어보는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성농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